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은 또 한 번 더 먹어요! 이번엔 지금 시원한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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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무슨 말이야?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이에요! 오늘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어요!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을 봐주세요!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초콜릿 오징어 고춧가루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계란무침 닭다리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